안녕하세요 미스트로3 미 무결점 트럭 챔피언 오유진입니다 최근 청소년 사이버 도박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오유진 양께 OOX 퀴즈 체계를 내겠습니다 잘못하면 도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정답은 O X인 것 같습니다 정답은 X 왠지 받는 것 같아요 정답은 O 게임이라고 착각하는 사이버 도박 도박은 게임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청소년 여러분 예쁘잖아 멋있잖아 꿈과 희망을 저 오유진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